니가 둘에게 성운을, 성운을 내려주었어. 어, 헬로우. 어, 프랜, 프랜. 나한테 왜 이래. 추갑 채우지마. 아, 쏘리. 쏘리. 어? 대장님? 왜? 저, 추갑 채워놓고 도망갔어요, 얘네. 아... 제가, 제가 곧 가겠습니다. 감 뭐해, 열시가 없는데. 아, 그렇구나. 아니, 이거 나 사다리도 못 타고. 에이, 빡큐 맨. 응? 아...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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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린 사람 한 명을 못 만나고 있는데. 저 베르지노 사람 많아요. 우리 그냥, 우리 앞으로 베르지노에서 움직이지 말자. 와, 씨, 베르지노만 있어도 되는데. 저도 왔다갔다가 이거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 어... 아, 마이크에서 침 냄새가 안 나. 에이, 에이, 재, 재팬? 어, 아일러브 재팬. 저기, 앞입니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 텐, 트렌드. 오케이? 어? 신손님. 네. 밥 있으세요? 없어요. 아, 저 댁이 헝그리한데. 큰일 난데. 바지는 또 언제 입었대? 저기, 가방이 없어가지고. 내 마, 잘 먹고 잘 살아라. 가. 고어웨이. 야, 덕도 우리 땅이라 그래. 에이, 타케시마. 하, 한국어 데스네. 오케이? 타케시마, 한국어 데스. 저 분 되게 일본인, 저, 비노스윈 되게 일본인 같다. 저 새끼, 발음이 좀 이상해. 제 발음이 좀, 약간, 하아스, 하아스, 하아스. 이러지 않냐? 하아스. 타케, 타케시마, 타케, 타케시마. 어, 오케이. 오케이, 더 raise. 더 raise. recreation my hair 전화가 좀 이상해. 한국인? 한국인? 어, 뭐야. 아, 아. 아.. 아. i ffa. communicate yah. 아이, 아. cover, unquote. i, korea, korea. across korea. 아, 와우. 유 룩 소, 베리, 규치풀. 주단을야. 주먹, 주먹, 주. 어? 저기 도착한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유노미? 어? 한 번 야 청소리나는데? 네 한 번 기소시켰어 나이스 어? 나이스 죽었어? 대장님? 어? 일본인이 팀이었어요 그래서 너 당했어? 한 명은 쓰러트렸는데 팀이 저를 죽였어요 아하 나쁜 놈이 내가 분명 팀하자 했는데 비록 먼저 쳤긴 했지만 주먹하고 총하고 똑같나? 아니 이거 좀비의 목소리? 어 밖에 좀비 있어요 경찰서로 와요? 경찰서가 어디죠? 어 조금만 뛰어오면 돼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주변 좀 보고 어! 깜짝이야 경찰서가 어디있지? 네 나갈게 좀비 따라 들어왔어 내가 길을 못 찾는건가? 내가 봐줄테니까 먼저 들어가면 되겠는데 네 뭐 좀 얻었어요? 아니 캔 좀 얻어야될거 같은데 거기 말고 저기 학교있어요 학교가자 좋시다 비너스 부대장님 왜 그런거 내일도 시험이십니까? 방은 났지 내일 시험 잘 보시길 배쬐다 모르겠다 이제 아직 표기하기 이릅니다 내일 그냥 끝나고 어? 이건 내꺼 이거 다 내꺼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시리 저 좋은거 구했어요 없어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이거 아 놀래라 아 관저탑에 스코프 있어요 학교에 먹을게 하나가 없네 스코프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그러면 저기 슈퍼마켓 저기 저 3층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네 야 첵스야 여기서 네 여기서 베르지노까지 얼마나 걸려? 여기서 베르지노요? 어 대장님 개인적으로 자살하시는 것이 20분이요 아 싫어 이제 싫어 저는 항상 자살했거든요 슈퍼마켓이 어디지? 여기 여기 일로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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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뒤쪽으로 돌아와요 아 오케오케 빨리와요 고객님 헉 고객님 벌써 다 털었네 문 열려있는거 보니까 안에 좀비 있는데 아 잘못봤구나 먹을거 먹을거 어 다 털어갔네 어 다 털어갔어 어 배고파 죽겠는데 아 여자의 목소리가 부럽다고? 괜찮아 얼굴이 못생겨서 괜찮아 어 어 어 저 저 도끼 야 호섭아 하지마 저 야 신소야 응? 너 저기 뭐야 그 난 내 메일로 보내라 사진 ㅈㄴ 궁금해 못생겼는데 뭐가 궁금해 아니 그냥 좀 궁금해 나하고 약속했어 보내 죄 신소이 저 저 가방 얻었어요 책가방 너 내 메일 주소 아냐? 응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 흑심이라니 야 난 스토커야 난 웬만한 여자 얼굴은 얼굴이라고 보지를 않아 오나미 정도 안되면 흠 오나미는 이쁘죠 오나미 분명 진짜 좋아요 얘 좀 아네 흑 영상 케 솔직히 안웃겨 네, cools 이 징 아 책가방 되게 좋네 야 수통이나 뭐 먹을 거 없냐? 음료수는 많아요 음료수는 좀 많이 챙겨 봐라 나 음료수가 없다 그 텐트 쪽으로 가보시면 템이 많을 거에요 잠깐만 이게 뭐지? 아 이거 웨폰 클리닝이구나 잠시만 저 애, 애폴 좀, 애폴 7.6mm 아니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좀 주면 안돼요? 아 이거 밖에 없어요 아아! 빠뜨리지 마요! 대장님? 어? 저기, 저기 너무 좋아보입니다 뭐가 좋아보요? 저만 떼놓고 지란대로 하러 갔는데 저만 떼놓고 놀아요 아 깜짝이야, 아 이 새끼씨 어! 어! 어 깜짝이야! 여기, 여기 좀비 있어요 좀비 내는 잡을거야 나 어? 저 바지 입고 있는 사람 누구야? 바지 입고 사람 있어요? 좀비에요 좀비구나, 와 와 드디어 군화를 드디어 군화를 실을 수 있군 잠깐만 어어 어어 드디어 군화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군화가 하하 군화신이니까 뭔가 좀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상한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 어 어 옆에 있었는데? 어 차에 돼 예예예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우와 되게 저기 해오를방 같은 흫 좋아 이거 뭐지? 아 근데 썩었어요 먹지마 아하 알았어요 깨가 쏟아지는구나 아주 열 살 차이가 나는데 열 살 차이가 나는데 이거 혹시 핑크모자 좋았어 마스크와 핑크모자의 합체 신소체는 방송하면 안 돼 보통 방송한 여자들은 좀 망필이 많아가지고 어? 내 방송 보다가 방송했던 여자들이 다 망했거든 어? 여기 수갑이 있네? 어? 수갑하고 수갑 열쇠가 있네 근데.. 수갑체가.. 비타민? 이거 비타민 아닌가? 아니네 아이씨 일단 내려가야지 어? 어? 잠깐잠깐 사과를 먹어도 헝그리하네? 뭔 지원.. 내가 왜 지원을 해줘? 야 게임 비제이면 지가 알아서 켜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날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도 그게 끝이야 여기가 일렉이에요? 응 어.. 일렉이 왜 이리.. 처음부터 삔 거 같지? 흠.. 유세님 저희 일렉이 씁니다 여기서 일렉까지 얼마나 걸리지? 30분이요 아이씨 어 뭐야 뭐야 뭐 소리야 총 누구야 총 누구야 총 소리 나요 총 소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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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총 하나 나올 거 같애 나오기 깻풀 원래 경찰서에 총 좀 있는데 경찰서 어딨죠? 여기 여기 학교 앞에 너네 어딨는데 지금? 일렉이요 반대쪽이요 반대쪽 예예예 아 저기 소리 소리 시구나 저희 지금 텐트 쪽에 아무도 없죠? 텐트 쪽에 아무도 없는게 아니라 경락꽃 쪽에 난 있거든? 바람붙은 어디서요? 제가 잡고 오겠습니다 흐흫 니가 어떻게 잡아 인마 여기 거기 인력에서 날라구 저는 그 활주로 한가운데에 누워있거든요? 뛰어가면 이렇게 쏠라고? 그러니까 활주로 쪽 내가 보고 있는데 없어 어디서 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걔가 봤을 때 활주로 위쪽 위쪽 부분이 보이는 곳을 쐈거든 그냥 우리가 어차피 제가 여기 온거면 맞은편도 파밍하러 올거에요 숨어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찾으러 가는거지 대장님 어? 여기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요? 어디 거기로? 어 30분 동안? 어 왜냐면 중간에서 만나면 15분이 되잖아 아 아 대단하십니까 어 어 맵이다 맵 지도 지도 있어요 지도 아 그래요? 그 대장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아 아닌가? 너 너 너네 부모님 전화하면 뭐지? ㅋㅋㅋㅋ 진짜롭니까? 너네 부모님한테 저 저 여기 해주시죠? 네 저 전 이미 인강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너도 너도 인강 준비해 아 제 제 부대는 저기 인터넷 꽉 켜다치면 쫙 나옵니다 좋아 20분 안에 얘를 잡는다 어 어 뭐 수확이 없네 뭐 수확이 없네 밥 밥도 못 죽었고 인강? 어디 있을까? 얘가 우리 여러 명 뛰어당기는 거 봤기 때문에 챔피언십 리시나 고맙다 네 조심하지 않아요 언덕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챔피언십 리시나 고맙다 내가 옆불대기 칠게 자다 자다 있어요? 어 지나갔어 방금 내 앞에 지나갔어 자다 아싸 먹을 거 되게 많다 아싸 먹을 거 되게 많다 흠 가자 우리 어 어디로요? 우와 야 어디갔어 방금 귀신인가? 아냐아냐아냐 방금 지나갔어 방송에서 다 봤어 여기 여기만 뒤져볼 아 아이 너 우리 편이잖아 일로와 임마 너 절로가 아 왜 나 따라다니고 지랄이야 소나 헷갈리게 이씨 야 너네는 어디있냐 철주로 숲에요 텐트요 아이 아이 숨어있어 네 야 아까 그거 우리 편이 쏜거 아니지 네 나 이새끼야 쏜거 같은데 어 왔다 왔다 들어왔다 깔았어요? 어 니네 쪽으로 가고 있다 활주로 쪽으로 가고 있어 오케이 쏘지 말고 나중에 쏘죠 딱 진짜 맞추면 알았어 너무 멀었어 근데 맞은거 같은데 쐈어요? 쐈는 내가 쐈어 내가 쐈는데 담벼락 쪽으로 갔다 그니까 담벼락 그 주변에 담벼락 있잖아 네 거기로 갔어 도망갔을텐데 그러면 아니지 지금 총소리 났지 저는 너무 멀어서 안들려요 저는 너무 멀어서 안들려요 저도 안들리는데 나는 나 쏘는거 같은데? 쟤 쟤 총이 저래가지고 쟤 쏘는거 같은데요 너 쏘는거 같다고? 넌 줄 알고 있다 어 보인다 보인다 연기 보인다 저기 오케이 숲에 숨었어 오케이 담벼락 있어요 그래? 담벼락 어느쯤 담벼락이야? 잠시만요 저기 있다 오케이 내가 옆 칠게 옆에 보이겠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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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아 좀비가 나와가지고 오케이 저쪽으로 갔다 아 너 나 따라다니줘 쟤 누구야 내 뒤에 따라다니는 애 내 뒤에 따라다니는 애 누구냐고 네 저입니다 아 왜 따라와 자꾸 헷갈리잖아 니가 총 쏜거 아니야 아까? 아니 아니면 반말이잖아 니가 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 그쪽 있지 그쪽 너 있는 그쪽 풀밭 중앙으로 가 중앙으로 사라졌는데 얘 총이 M4 아니면 AK라가지고 M4인거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얘 멀리있으면 못맞춰 얘도 존나 기분좋해 파밍하러 왔다가 아마 중간에 쟤 미끼로 달리게 해놨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텐트 쪽은 조용해요 어? 사루타님 어딨어요? 저요 저 도로 한부부에서 밥 먹고 있어요 아 저 하하하하 아 어 너네 신혼부부야? 흫흫흫흫흫 신소님 에? 밥 있어요 밥 음 밥 많아요 빨리 와요 그만 먹고 빨리 와 배고파 어디야 어디 계세요? 나 보여 나? 나 안보여? 여기서 그 좀 더 오셔야 돼요 그 그냥 그쪽으로 벽 따라서 쭉 와보실래요? 위로? 네 제가 만날거 같은데 나 중간에 어디 숨어있나? 어 저기있다 아 좀비구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외롭다 어 어 블리딩 블리딩 왜 또 좀비한테 말 총소리 지금 방금 누구야?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래? 존나 머네 이 새끼 나도 누가 나한테 총 좀 쏴줬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뭐하세요? 와 내가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힐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 있을까요? 어 숲에 숨어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진짜 교 교 교회 앞에서 만납시다 교회 앞이요? 그니까 숲에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 천천히 그럼 이제 돌아가야되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총 쐈지? 전 못 들어왔어요 숲에 우리만 있는거 아니야 우리한테 쏜게 아니야 저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네요? 지들끼리 싸우는거지 오 어 그러네 숲이다 내가 있는 쪽 있지? 니가 가보라는 쪽 오른쪽 숲이야 이쪽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아 그래요? 저희도 가보려고 멀다 지금 총소리 되게 크게 나와 교회가 성당 말하는거죠? 응 좋았어 거기 있네 어딘지 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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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바로 앞이야 근데 내 총이 지금 돌격총이 아니라갖고 나 금방 털릴걸? 얘네 위치 정확히 못 맞추면 저도 밖에 있거든 이쪽 숲이야 이쪽 숲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얘네 둘이 싸우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와 가지를 못하겠다 가지를 못하겠다 쟤 내 위치를 몰라서 아무때나 쏘고 있는 총이 아니거든 지금 지들끼리 저 가방 안 메고 있어요? 저 성당 도착했어요 응? 성당 안에 있는데? 절로 20초 뒤에 저도 그쪽으로 가요 오 소리봐 우와 무서운데? 대장님 왜 이거 누구예요? 어 그래 너 오늘 수고했더니 넘어져 가라 하이 퇴근 한 놈 도망치고 한 놈 계속 따라가는 거 같네 사리타님 어디예요? 누구야? 저 성당이 오오 들려요? 어 정말 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이 숲 안에 있는데? 저쪽 숲 안에요? 내 화면에 보면 목소리 들려요? 어 어 아냐아냐아냐 아니 저 지금 들린다 들린다 들리지? 좀비한테 보드 맞고 있는데 피 흘려 저 저거 죽여줘요 저거 와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가면 내가 털릴 것 같은데 그냥 저거 돌진할게요 이렇게 들린다 위치만 위치만 알면 되거든 에이키 소리인데 일부러 에이 후아유 후아유 이쪽이다 오른쪽에서 계속 들리지 않네? 네 네 너 뭐야 아니 코리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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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아니 코리안 유 제페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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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치 알았지? 네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어 네 봤어 봤어요 형제 검정색 네 검정색 형제 간다 내 쪽 오는데 그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누구한테 도망치고 있는거지 저 새끼가 이걸 저희가 조심해야 돼요 그니까 누구한테 도망치거나 싸우고 있으니까 저지랄평 하고 있지 우리한테 쏘는게 아닌데 내가 위험한데 내가 가면 나도 쫓길 것 같은데 총 맞아서 개화치로 갔을리가 없지 숱기고 갔겠지 저 사람 때리지 말라 아 근데 여기 서버에 한국핑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핑 못 들어와 오 보인다 한국사람 있는데 한국사람 누가 있어 파란 저 길가에 있는거 책스님이요? 네 파란 베냐모 나 나 나 저 지금 홍반원 근처에 있어요 아이씨 이 새끼 어디로 갔지? 아까 아까 어딨는지 봤어 걔? 네 어디로 뛰어갔어? 산쪽으로 올라갔어요 산쪽이면 총소리 왼쪽 왼쪽이다 왼쪽 죽여! 죽여 죽여! 야 지금 총 쏘는 총 쏘는 사람 누구야? 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닌데 쟤가 왜 지 혼자 지랄이야? 두 명 있는거 같은데 그러니까 한 명은 쫓아오고 한 명은 지금 도망가는거 아니야? 네 그런거 같아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거야 벌써 파란 베냐모 나다 파란 베냐모 나다 쟤 죽여! 쟤 죽여! 쟤 죽여요 암 쏘리 암 챕페니저 이쪽은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없었네 뭐야 이 새끼 여기 야 뒤쪽 개활지이라서 나가면 무조건 우리가 잡는건데 이거 어! 찾았다 아 아니네 아니네 너네네네네네 없어 없어 내가 보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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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새끼들 우리 꼬시고 있는거다 내가 가지말죠 어 저거 꼬시고 있다 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 그러니까 개활지만 안가고 있네 또 가서 템 먹고 올게요 쟤네도 우리 위치 정확히 몰라 근데 우리 한 분 어디갔어요? 저 빠지고 있어요 아니 소드라는 여기있고 홍박자는 여기있고 나머지 한 분 저 새끼 오르끼른거 아니야 저 새끼 저 새끼 또 또 뭐야 또 뭐야 이거 뒤쪽이야 또 아우 불안해 아까 방장님 따라가시던 분 어 걔 어디갔지? 야 너 어디갔어 야 너 아까 따라가네 어디갔어 야 어 얘 또 왜 얘기를 하네 나가셨나? 잠깐! 어 총소리 찾았어요? 아 총알 없다 아아 총알 없다 저 사람은 저거 벗고 있는데요? 아 이게 너무 에임이 달렸다가 갑자기 멈추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안 맞아 신손님 부대장님 나갔는데 저기 이동해야되는데 쟨 뭐야? 걔 사.. 걔 다리 쐈어? 이거 숲 쪽 숨을 수도 있어요 안 보여요 이거 무기가 없었어 무기가 없었는지 아님 곤충만 들고 있었는지 흐흑 저 가방은 왜있어요 도끼 도끼 저요 어 너 뒤쪽에 있어 너 뒤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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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그 조.. 조한결님? 그건 어디서요? 그래 거기 어디있어 너 어딨어 예 저 지금 벽 쪽에 있습니다 아 넌 저거 말을 안해 왜 아까부터 부르고 있었는데 벽 쪽에 있다고요? 어디 벽이요? 어이 도끼 들고 뛰어가던데 흐흑 야 뭐라고 아 이 씨발놈아 한결아 네 왜 말 안하는데 너 아니 저 다 정수해서 그럼 얘기를 해야지 인마 아아 아이씨 앞에 저에요 앞에 저에요 아 이거 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도끼하는 설마 우리가 본 사람이 한결는게 아닐까요? 아냐 바지 입고 있었어 흑인이었죠 아니? 백인 백인에 티 한장 회색 티 한장 그니까 하얀색이 더 뭐하고 죽이봐요 뭐하고 죽이봐요 저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요? 체르노 접종했나? 뭐야 이 새끼 사라졌어 근데 웃긴건 아까 총 쏘는 새끼는 누구야 그리고 총을 얘가 총이 없었는데 총을 어떻게 쏴 그러면 한명이 아예한테 있어 그 한명이 총 든 새끼야 저 새끼를 쫓은거고 저 새끼는 도망만 존나히 친거지 뒷컨에도 시치가 남는데 이렇게 뛰자논데 이렇게 뛰자논데 웃어봐 깽깽대지마 난 너의 아빠가 아니야 넌 사실 내가 돈주고 사온개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총소리 방금 총소리 누구야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숲, 숲쪽으로 다시 모신총 그냥 저기 돌아다니는게 위험한데 이거 너무 그러니까 쓰리빗지 저기 창고 한번 들어가봐요 저기 헛간 헛간에서 뭐할게요? 만난 건... 아 왜 그러세요? 아이 그냥 물어봤어요 아 무슨 생각을 했길래 강태하겠습니다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세가 웃긴 새끼네 아무것도 없네 조한결이 인마 왜 빼 인마 내일 뺄 거야 아 잘숨네 애들이 얘네 프로야 아까 그냥 봤으면 그냥 잡으러 갈걸 또 뒤에 따라가는 줄 알고 안들어갔거든요 얘네 치고 빠지긴데 주유소 파밍 고 주유소 파밍 여기 뭔가 있을 것 같다 뭐야? 깜짝이야 이새끼야 아 지금 방금 내가 썬거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깜짝이야 어 좀비가 군복 입고 오니까 너무 깜짝이야 어 잠깐 아 이거 아 이거 왜이래 이거 모시는 이거 재장전하는게 너무 빡센데 다섯발 밖에 안들어가는데 그러면 엠포 드실래요? 발견 아 네 그최로 할게요 어? 비온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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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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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를 맞췄는데도 마이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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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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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프렌 헤이 도너 워리 도너월여 도너월여 일로와 일로와 오화 어 어 저기 뭐야 통육점 이새기 여기서 뭐하냐고 그래 헤이 헤이 근데 요거는 어디야? 그어따워 아 러시아 여까봐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사람 봤냐고 물어봐요 사람 봤냐고 물어봐 왜 여기 있냐고 다른 사람 봤냐고? 다른 사람 봤냐고? 모진? SKS? 목에 놓으라 그래라 이걸 기절시켜요 그냥 수갑 있어요? 수갑 없어 그럼 얘 말고 총 쏘는 사람 있었잖아 그 총 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대답은 안해요 일단 쟤 붕대 좀 감아줘라 예 두께들고 있어서 위험해요 그러면 감아요 감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 주변 잠깐 좀 볼게 예 전부 밴드지 안 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볼게요 저거 못해요 저 총 2개라서 자꾸 주먹으로 때릴려고 그래 그냥 죽이죠 애 넌, 넌 진짜 잔인해, 이 씨발 쏘더라, 이러면 그냥 죽이면 안 되지 지금 얘 보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내가 뒤를 보고 있잖아 어... 소화기, 되게... 뭐야?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 새끼 존나 아름다운 아, 다, 다 부셔졌어 그 바느질 세트는 왜 들고 있는 거야? 바느질 세트 하하하하 왜 인마, 왜 웃어 하하하하 왜 웃어 아니, 아니, 뭔가 웃겨가지고 뭐가, 뭐가 웃겨, 인마 아니, 아니, 뭔가 웃겨요 바느질 세트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사람 없는데 어, 그럼 총 쏜 새끼는 얘 쫓아온 거고 앰포 우리 중에 앰포가 AK 소리는 내가 잘 구분을 못해서 모르겠어 앰포 소리는 따다다닥 하고 이렇게 소리가 커지니까 하하하하 그리고, 희한한 게 분명히 저쪽 개활지로 갔으면 나무쪽에서 분명히 보이는데 얘가 도망갈 때가 어딨냔 말이지 아, 뭐 시험 사람은 네 네 영화 할 때 좀, 멋있게 해 봐 좀 하하하하 약간 좀 멋있게 좀 뭐 지금 있잖아 오케이 USA 이러면서 하하하하 어? 좀, 좀 멋있게 해 좀 멋있어요 헐크호건 처럼 막 하하하하 상대방이 앞돋아간 수 있도록 멋있는데? 어 아니 멋있잖아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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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무섭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어봐 자꾸 찡찡대지 마라 난 너의 아빠가 아니야 주인이지 어 난 널 그냥 15만원 단돈 15만원에 사온 그냥 난 널 사왔어 Flow 난 넌 그냥 반만축내는 그냥 인형일 뿐이야 움직이는 인형 하하하하 저희 아버지도 홍막장님 아는 거 하하하하 얘가 말했으니까 알겠지 아 저희 아버지 같이 방송 잘 봤어요 하하하 하하하 제가 홍막장님 gang화 duy 기자 강화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다야? 강화도? 이게 다야 니네 아버지 어디 거주하신다고? 고향 어디시라고? 아니 고향 어디시라고? 강원도 홍천입니다 근데 어머님은? 강원도 홍천이십니다 나는 강원도 동네신데 도망갔나보네 도망갔어 도망갔어 다시 에어필드로 가죠 에어필드? 네 여기 안으로